카우 지도해봅시다 아니 내 짱 해치웠나 드디어 일기를 해치웠나 들어와 재미있어 아니 내장꽃 내장꽃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왜 자꾸 치이셨냐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뭔가 그보다 기동성이 안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안돼 아니 진짜 자꾸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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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려고 호스팅을 내배고차기 본연이게 이 차가운 송곳 위에서 자질 않았어 야 네베로 이 머리다 이 머리 놓으란 말이야 마지막으로 하고싶어 아 안돼 같이가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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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네베로기 없으면 살고싶지 않으신거잖아 당분한테 당분한테 질투하신거죠? 예? 아이차 로가쩌 방송에선 참으라고 했는데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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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시작 어잉? 어? 뭔가 자세가 지금 Au 허흐흐흫 표현 Bru 아아 무슨색 하시는거에요? 어 아니죠앉이쪨리 아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ерброд, 허우 오 kurur kurururwa 게치케치 우와 했다 했다 띰 w 앗 화 두둑 ㅋㅋㅋㅋ ㅋㅋㅋ 아아 아아 안 돼 이리로 가자 데배로 안 돼 나 같이 가자 이러다가 누가 님 치즐 올 때를 도대체 왜 나온 멘트죠? 쟤가 왜 치즐이 오나요?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고? 맞아? 죽어서도 한 끼야 잠깐만 아니 그 올리지마 이거 놔 두 번 죽이지 말란 말이야 뭐라 했지 뭐라 했지? 이거 놔 으엑 저희 할 수 있어요 데리랑은 믿으시잖아요 아니요